2병 달라고 했는데 2병 돈 받고 팔고 누가 2병 달래? 차집에서 송화가루 차로 파는거에요 이게 지금 송화가루 효소? 예 요것은 청화가루야 이거는 저거는 내가 고추장 담은 데였고 이거는 이제 설숨효소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내가 잡을게 이제 그걸 잡는거 내거로 제가 여기 위에를 잡을게 아 이게 설숨효소 이걸 직접 산에 가서 다 따셨다는거 아냐? 아 세상에 약인데 이거 이게 뭐에 좋아요? 머리 아픈 사람들 좋다고 하더라구 내가 송화가루 넘쳐요 송화가루 장이 어디도 없죠 이걸 뭐 따올 수도 없지 아니 누가 따서는? 따기 힘들어서 못해 그냥 나나 댕게 산에 가서 따지 이거를 지금 닦아야겠다 소병 달라고 할게 소병 내가 안겨쳐 대한민국 이거 누구도 안 담아 응 아니 그 우리 따라도 안가 산에 따로도 안가 응 또 사로도 안 담아 흡수 이제 햇빛을